미국 내 50대 공항들에 대해 연발착과 치소 등이 드물어 신뢰성이 높고, 주차와 식료품점 등으로 편의성을 평가하는 미국 공항평가에서 워싱턴 수도권 1원의 공항 3곳은 모두 중하위권으로 저조했습니다. 중급 규모로 분류된 워싱턴 덜레스 공항은 100점 만점에 63.4점을 얻어 30곳 중에서 중간 수준인 17위에 머물렀습니다. 볼티머워 워싱턴 공항은 61.3점으로 21위, 레이건 내셔널 공항은 57.6점으로 최하위권인 29위에 그쳤습니다. 중급 규모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1위는 산호세 공항으로 71.2점을 받았습니다. 샌안토니오 공항이 70.4점으로 2위, 세크라멘토 공항이 70.3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규모 공항들은 중급 규모 공항들보다 성적이 낮았습니다. 대규모 공항에서 연발차기나 취소가 거의 없어 신뢰성이 높고 주차가 편리하며 식료품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좋은 곳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규모 공항의 1위는 페닉스 공항이 63.4점을 받아 가장 좋은 공항의 타이틀을 따냈으나, 중급 규모 공항의 1위인 산호세 공항의 71.2점보다는 크게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미니어폴리스 공항으로 63.2점을 얻었습니다. 3위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62.9점을 받았습니다. 4위는 애틀란타 공항으로 62.7점을 얻었습니다. 5위는 디트로이트 공항으로 61.4점을 기록했습니다. 6위는 샌프란치스코 공항, 7위는 휴스턴 공항, 8위는 시에르 공항, 9위는 라스베거스 공항, 10위는 보스턴 공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규모 공항 20곳 가운데 시카고 오해호 공항은 중간인 11위, 뉴욕 라가디아 공항은 15위를 차지했으나, 뉴욕 존 에프 케네디 19위, 뉴악 공항은 20위에 그쳤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